자 오늘 뭐 한번 우리 처음 봤는데 우리 초면인데 자 저 어때요? 친절하죠? 그리고 또 일 잘하죠? 이게 말이 괜찮아요. 일 잘하지 않습니다. 착하고 그쵸? 그리고 여기 찢어진 것도 딱 해지고 확 찢어졌잖아요. 딱 굳혀주고. 얼마나 좋아? 일할 때는 그 새끼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? 그 새끼 슬력 보고 가지고 얼굴을 왜 보고 가? 뭐 남편 골라? 요거면 딱 봐도 몇 점입니까? 잘 됐어요. 몇 점? 100점? 오 고마워요. 딱 해갖고. 요 안에다가 선을 집어넣는 게 기술이에요. 대부분이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여기서 찢어서 여기다 찢어서 넣어버리더라고 이렇게. 이렇게 나려오는 새끼들도 있고 왠지 알아요? 그게 편하거든요 사실. 머리 안 아프잖아. 아까 여기다 내가 윤활료 집어넣는 게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윤활료 발라 드렸어요. 이렇게. 깔끔하게. 3점 고맙습니다. 오늘 이거는 100점! 감사합니다.